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대체공휴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은 아니고 현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제조업체는 대부분 대체공휴일 이런 날은 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이런 업체는 뻘건 날은 다 놉니다. 마치 공무원과 같은 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만족합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 이 뻘건 날은 다 놀고 하니까 시간이 많아요. 바쁘게 일할 땐 일하다가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나이 정도 되면 일을 못하고 어디가 직장을 못 구하고 연금이나 받아 먹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내 나이 되면 거짓말한다고 마저 죽어요.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딜 가느냐. 파고다 공원. 여러분들 서울의 파고다 공원 알죠? 그런데 갈 나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 정도 되면 일을 못하고 놉니다. 내가 일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없죠. 누가 일거리를 안 주니까. 그런데 우리 제조업체 사장님이 나를 잘 봐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줘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복이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말이죠. 전번에 그러잖아요. 뭐냐면 드론. 드론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내가 박랑 인생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드론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드론을 또다시 구입했단 말이죠. 구입했는데 여러분들 드론이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DJI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나는 드론을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어림잡아서 내가 2015년도 12월에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했거든요. 팬텀3라는 거. 그거는 접이식이 아닙니다. 그걸 구입해서 했는데 이 DJI에서 처음 나온 드론이 어떤 드론이었으면 DJI에서 처음에는 기체만 생산했습니다. 기체만 생산하고 그 기체에 어떤 카메라를 달았냐면 여러분 고프로 있잖아요. 고프로. 고프로를 장착해서 날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이 드론을 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DJI에서 생산할 때 그때는 DJI에서 처음 생산할 때 고프로를 장착해서 날리던 그 드론은 구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별도의 고프로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카메라가 아예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체에. 그때부터 내가 이 드론을 했던 사람이 상당히 내가 드론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드론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산에 갔다가 추락도 시켜보고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추락도 바다에 수장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팬텀3를.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지금 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딱 말이 막히는데 월출봉. 아 월출봉이라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월출봉 앞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다에 수장시켜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DJI가 여러 가지로 좀 비싸. 내 형편으로는. 돈 잘 버는 사람이야 뭐 비쌀 게 없는데. 내 수입으로 버는다면 좀 비싸서. 야 이제는 그 후에 또 이 아주 DJI 드론보다도 엄청나게 싼 그런 아주 엄청나게 저렴한 드론들이 많이 나와요. 야 이제 DJI 드론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값싼 드론을 사용해보자. 해서 이제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브랜드의 드론을 구입했는데. 그 드론이 이제 어떤 드론이냐면 센서. 센서가 없는 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깜깜이 드론이지. 여러분 드론을 날리면 전방 후방 밑에 이렇게 센서가 있잖아요. 드론에. 가다가 이제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인지를 한단 말이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샀던 드론은 이 센서가 없는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깜깜이지. 장애물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그러니까 훨씬 이 조종자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드론도 사용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어서 드론과 영혼이 결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드론이 이게 또 눈에 밟히는 거야 자꾸.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구입했습니다. 어떤 걸 구입했냐면 이번에는 DJI 브랜드 미니. 미니3가 있습니다. DJI에서 나오는 미니3라고 했는데. 거기 무게가 249g짜리 드론이에요. 드론을 이렇게 빼보면 야 이게 무슨 장난감 같아. 애들 장난감 같은 게 아주 굉장히 그렇게 깜찍하다고. 내가 왜 그렇게 완구 같은 장난감을 샀냐면 우선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다른 DJI 제품들은 비싼 게 많거든. DJI 제품 중에서도 미니3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하나는 무게가 가볍다 이거죠. 무게가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비웃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승만을 하려다가 자꾸 드론 얘기를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려면 드론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자질구려한 게 그렇게 챙길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249g짜리 그렇게 장난감 같은 드론을 가방에다 넣고 이것저것 챙기고 나면요. 그래도 가방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방을 멜 때는 무게를 못 느끼는데 가방을 멜고 있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 가방 무게가 상당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장난감 같은 그런 가벼운 드론을 넣었는데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그렇게 가방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보통 드론이 800g 정도는 보통 나가거든요. 기체 무게만. 그래서 800g 정도의 기체를 넣고 뭐 뭐 챙기고 하다 보면 보통 백팩 무게가 한 5kg 정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5kg 백팩을 금방 어깨 미었을 땐 괜찮은데 장시간 가면 이 5kg 무게도 상당한 뻐근하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가용 있는 사람은 드론의 무게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렁크 자동차 뒷트렁크에다가 드론을 넣고 운전하고 다니면 되거든. 그래가지고서는 비행할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 부근에다가 차를 대놓고 미국에서 조금 한 50m나 100m 이동해서 날리는 거니까 드론 무게가 아무리 무겁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가용 운전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발할 때서부터 걸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 가방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DJI 미니3를 구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드론이 날리든 안 날리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시고 웃을 거야. 드론을 날리든 안 날리든 드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된다니까. 나 이런 참 심리가 참 그렇게 내가 드론 매니아가 됐어요. 내가 처음에 드론은 내 발을 디뎌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내가 드론 아주 초창기서부터 내 드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DJI 미니3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렇게 드론을 보면 DJI가 이름 있는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여는 여타의 드론보다 이렇게 보면 드론의 프로그램, 날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런데 DJI보다 더 좋은 브랜드 드론이 요즘에 팔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딱 떠오르지 않는데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딱 몇 겸. 군산이 어딘가 드론 업체인데 지금 내가 일이 딱 떠오르지 그 업체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 업체에서는 오버텔이라는 오버텔인지 하여튼 미국제 드론을 갖다 팔아요. 그거는 상당히 비싸더라고. 오텔 농가 하여튼 오버텔인지 그거 갖다 파는데 최고 싼 게 한 250만 원. 비싼 건 800만 원, 900만 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참 이 드론이 아께되기처럼 난리든 안 난리든 소유하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본 시간에 의해서 여기를 할 시간인데요. 드론 얘기를 하다가 11분을 그냥 경과했습니다. 부정적 평가 독립운동 시기부터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결국 탄핵되는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또한 예부에서 보았을 때도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이 출세를 위한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죠. 이것은 CIA. CIA 자료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 생존의 전망 첨부 파일에 이승만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이에 대한 인격. 이승만이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CIA 문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이 출세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상당히 이건 이승만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문건이죠. 민족문제연구소를 포함한 국내의 민족주의 진영이나 혹은 진보진영에서 그의 독립운동가적 자질이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좌파 성령의 연구소입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도 출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좌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릴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아래 독립기념관장 김상릉이 쓴 이승만 평전에서 그의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자. 여러분 조선일보에 박종인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종인 기자라는 사람이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보면 김상릉이가 쓴 이승만 평전에 나오는 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 수록된 잘못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박종인 기자가 꼬집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독립기념관장 김상릉이 쓴 이승만 평전에는 그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수록되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8월 9일 러일전쟁 와중에 일본 공사 하야시 도무로 한성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장전희 스티븐스 저격사건이나 안정근의 이토 히로범이 총격사건은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살인범이고 일본과 같은 강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승만은 1912년, 그런데 이게 망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망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이게 현실적인 현실의 이승만은 현실의 눈을 뜬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축이다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군사를 키우고 일본과 대적을 하려고 해도 계란을,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에다가 투척해 보십시오. 바위가 꿈쩍 있나 합니까? 계란만 깨지는 거죠. 그런 식이 돼버린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적으로 대결한다는 건 그런 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일본과 저러 보겠다. 이것을 이승만이는 제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다. 이승만이는 도저히 군사적으로 일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제일 싫어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강국과 일본과 같은 강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이승만은 언제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겠죠. 현실에 눈을 뜬 겁니다. 이승만이는. 이승만이는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 회의견에서 지난 3년 사이에 한국은 전통이 지배하는 느림본 나라에서 활발하고 웅성되는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했다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응원하는 발언을 늘 일삼았다. 그런데 이거는 나타난 이승만이의 나타난 발언만을 보면 이승만이가 마치 친일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런 이승만이가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승만이의 깊은 심정을 파고든다면 아 이래서 이승만이는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이 뭡니까? 아침조잖아요. 한문으로 조선을 써보십시오. 아침조. 고요한 아침인 나라에 딱 겁니다. 고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요하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체되어 있다. 조용하게 정체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용하게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산업국가가 돼가지고 아침이 조용합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고 복하치고 소란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란스러운 게 나쁜 의미도 되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쁘고 역동적이고 이러니까 진취적이고 이러니까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13년 하와이에서 강현종 청일전쟁 시 각국 군사들은 행위가 부정하여 그 나라 국기, 빚이 다들 흑암한 추대를 입었으나 오직 일본 군인은 행위가 단정하여 일본의 태양기는 광명한 일광을 받아 공중에서 기색이 눈눔하게 휘달렸다 하는 믿기지 않은 일체 찬양발을 했다. 이승만은 1915년 호놀룰루 에드버타이지에서 나는 한국은 물론 하와이에서도 혁명운동을 꿈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1915년 호놀룰루 스타 블랜턴지에 우리는 어떤 반일적인 내용도 가르치지 않는다. 정반대로 우리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기독교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반일감정도 일으키질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승만은 1919년 일본 천홍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만약 한국에 자유를 준다면 일본에 감사하고 우정을 느낄 것이고 만약 우리 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본은 정복자로서 불신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군력적인 언행을 보였다. 이승만은 1922년 9월 하와이 규환 기자회견에서 대일전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총독이 많은 개혁을 단행해 한국인들의 성원을 얻고 있다는 망언을 거듭했다. 이밖에도 이승만의 대일 관련 망언은 수없이 많다. 최고순위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훈장을 받기에는 그의 행적에 미심적인 점이 적지 않았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현실감각이 무든 의교관이나 기독교 선교사라 해야 어울린다. 이래서 김상웅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평정에서 이승만이를 이렇게 호되게 비판하고 나왔던 겁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활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포들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승만을 폄하한 것입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빚은 갈등. 이승만은 독립운동 시기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시장은 유학 시기 장인환 정명훈 의사의 더럼 스티븐스 저격 사건 통역을 자신은 살인자를 두둔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 박용만과의 하와이에서의 대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대립과 위임통치 청원 문제 등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상술했듯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대립 후 이승만 친위대라 불릴만한 통제회를 결성, 기존 미주 한인사회의 대한인 국민회의와 많은 갈등을 빚었다. 이승만은 미국에 충성하는 자기 행동을 늘 정동화시켰다. 안창호, 박용만 그리고 김규식을 미군정보당국과 민간첩보기구의 급진적인 벌체비키 공산주의자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이제 박용만 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말이죠. 안창호, 박용만, 김규식을 미정보당국에 어떻게 알렸냐면 이 세 사람, 안창호, 박용만, 김규식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미정보당국에게 자료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박용만의 주장인데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이승만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승만의 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라 이승만과 적이 되었던 사람이라 박용만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렇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박용만, 김규식을 미군정보당국에 그렇게 공산주의자라고 보고서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FBI 보고에는 천도 1931년의 문서를 인용하여 이승만이 박용만을 간통자, 차추자 그리고 나중에 일본 밀정으로 중상모력하는 일이 있다.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1924년 가을 안창호는 미국 입국을 위해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에게 입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서재필에게 알려 스펜서 상원의원을 통하여 미 국무송의 교섭판, 즉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 지도자가 안창호를 공산당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라는 회답을 받았다.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 지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승만을 가리키는 얘기거든 안창호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에게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미국 비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승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승만이가 안창호를 공산당원이라고 비판해가지고 결국 비자를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안창호 손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게 이승만이를 비판한 게 그겁니다. 이승만이는 자기 외할아버지를 안창호 손자가 지금 미국인이거든요. 자기 외할아버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이승만이 비판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이를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만이가 안창호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사실이 사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기도 또 나옵니다. 1923년 1월의 일본정보문서 또한 이승만이 미국으로 돌아가 안창호를 공산주의자라고 선전하였기에 안창호의 미국에서의 신용은 추락하였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한길수, 김원봉, 김규식 등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여기서 이제 김원봉, 김원봉은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이승만이의 말대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맞고 김규식은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데 들어갔습니다. 판사님 이들은 박영란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회의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 주십시오. 이승만 하와이 법정 증원에서. 그래서 이승만은 박영만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던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박영만은 하와이에서 한인들을 마다놓고 군사훈련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와해를 시킨 겁니다. 아까도 바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승만이는 군사를 키워가지고 일본과 군사적으로 맞서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싫어했던 겁니다. 이승만이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승만이는 그렇게 무력으로 일본과 맞서겠다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죠. 이승만은 미주에서의 박영만과 패권 싸움을 하는데 조직력을 낭비하고 그가 읽어놓은 조직을 가로챈 점 등은 비판받을 만한 행보다. 후에 조직을 빼앗긴 박영만 측에서 하와이에 정박해 있는 일본 순양함 이주모 폭파 논의가 일어난 것을 두고 법정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폭로하였다. 이승만이 밀고는 신한민 보호와 국민의 공고속 재미 아닌 50년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승만이 갖고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인지 이게 사실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첫째 하와이 동포들의 공동결의로서 임시정부에 직접 납입하려고 한 인구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유용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세금징수 사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징세위원을 불법으로 처벌했다. 둘째 대통령의 위임 발행한 외국 공채의 수입도 거의 전부 유용하고 심지어는 수지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셋째 본래의 임무인 외교와 선전에 관해서도 하등히 볼만한 성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편의 보고도 하지 않았다. 교포들의 모금에서 만든 독립운동 자금을 개인적인 일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 돈을 쓰면 자기 쌈짓돈도 아니니까 교포들이 십시일반으로 와서 이렇게 어려운 교포들이 십시일반으로 와서 이렇게 만든 자금이니까 그 돈을 어쩌다가 소비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낱낱이 장부에 기록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수지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도 없고 현금출납부 이런 거 해서 기록한 것도 없고 말로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다. 이승만이가.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포들이 미국 그 2억 말리 땅 미국에서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고생하면서 모금한 그런 돈을 자기가 쌈짓돈으로 횡령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승만이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주관하던 구미위원회는 밑에 파리통신부를 두고 외교 업무를 직접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동포의 인구세와 애국금까지 독점하는 등 임시정부 업무를 전행하여 대통령이 독조라는 비난을 받았다. 1924년 상해 임정개혁파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후에는 임정으로 보내던 소규모의 독립운동 자금마저 끊어버렸으며 결국 구미위원회는 이승만이 탄핵된 뒤 1928년 해체되었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이가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이승만이가 정기적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라고 운영비로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송금해줬는데 자기가 대통령에서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기적으로 송금해주던 임시정부 운영비를 딱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친일파 대통령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일관된 반일행보 이승만을 비판하는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초기 미국에서 망명생활하면서 일본 군함 이즈모호 폭파 시도를 미국 당국에 고발한 것 반민특위 해체를 명령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특룡하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을 탄압 처형시킨 것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기도 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난 1948년 이후에도 줄곧 반일정책을 펴나갔다. 이승만의 친일파 인사들을 특룡하거나 반민특위를 해체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일본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고 해군을 동원하여 독도를 일본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낸 일은 그의 강력한 반여신념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독립운동할 때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이승만이가 친일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승만이 전반적인 걸 봐라.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기도 했으며 일본과의 전쟁까지 불사고 해군을 동원하여 독도를 일본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낸 일은 그의 강력한 반여신념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독도를 일본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폈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당시는 6.25전쟁이 한장 진행 중이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북한군과 중공군이 쳐들어와 수도 서울이 두 차례나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끝내 일본과 손을 잡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승만이가 철저한 반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954년 7월 29일 미국 대통령 트와이트 디 아이젠하워와 가진 백악관 회담에서 이승만은 한일 국교 재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다. 내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은 일본과 상종하지도 않겠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승만이가 휘댐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가 아이젠하워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는 일본과 전혀 교류가 없다.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한일 국교 재개에 대해 반대했고 그러자 화가 난 아이젠하워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한테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해서 외교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서로 대사를 교환하고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말에 아이젠하워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승만이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일본과는 어떤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자리를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떴다.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라인데다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 것도 미국 덕택이었음에도 이승만은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라는 미국 대통령의 권유를 끝까지 거부할 정도로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반일 감정이 조절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승만이가 친일자였다고 몰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친일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극히 지극히 한 부분만 가지고 주장하는 얘기다. 이승만이의 전반적인 일생을 전반적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봐라. 이승만이는 결코 친일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넘어 이승만은 6.25 전쟁 시 미국이 국군을 돕기 위해 구 일본군 전력을 통원하려는 의사를 타진하자 일본군이 한반도에 오면 공산군과 싸우기 전에 일본군과 먼저 싸울 것이란 말을 남기기까지 했으며 물론 일제강점기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로 간주된 사람들과 같은 정치범이 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영이조차 그의 책임 역정 나이 청년 시대에 리영이 자전적 에세이에서 미국 정부는 이승만이 반일적 고집에 골치를 알았다라고 서술하여 이승만이 강경한 반일 성령을 인정했다. 여러분 리영이가 한양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리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좌파 성령인 사람이었는데 이 리영이 교수가 이승만이를 상당히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보고 영부인을 보고 뭐라고 악담을 퍼보는 지 아십니까? 환영연이라고 했어요. 환영연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영부인을 한나라의 국가 영부인을 환영연이라고 욕을 한 사람이 이 영희라는 교수예요. 그러게 이승만이를 비판했던 이 영희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은 철저한 반일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승만이를 철저히 비난하는 이 영희조차도 이승만은 진짜 골수 반일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승만을 비난할 때 친미주고 리승만 역도라고 하지 친일주고라고 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독립운동가 출신 독재자들이 집권 후 자신이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거나 살해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며 식민지 부역자들을 독립운동가 탄압에 쓰는 일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 웃긴 건 이승만이 이런 점에서 국가원수로서 한국에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써먹은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승만은 자신에게 반대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친일 머리를 자행하는 졸렬한 작대를 벌였는데 1952년 5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잠기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치하려는 개헌을 야당 의원을 감금한 뒤에 강행하고는 임시수도 부산의 비상개험을 선포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에게 전방부대 1개 사단을 부산에 배치하라 명령했다. 이게 이승만의 부산의 정치파동이었죠.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쫓겨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는데 부산만 제외하고는 다 북한이 차지했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슬아슬하게 부산만 대한민국 땅이었던 풍전특마일 때도 그럴 때도 이승만은 거기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종찬은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종찬은 군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승만의 병력 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군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7을 전 육군에 하다란다. 이승만이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에게 전방부대 1개 사단을 부산에 배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종찬 참모총장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군대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군대가 정치의 특정인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라는 이승만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게 또 참 역사적으로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승만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종찬이 저놈을 즉각 포살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이승만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얼굴 근육을 실룩실룩 했다고 하잖아요. 얼굴 근육을 실룩실룩 하면서 이종찬이 저놈을 즉각 포살하라 말이야. 이렇게 총살도 아니고 포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종찬이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잠자리도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잠을 자는 장소를 수시로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승만이가 자객을 보낼 줄 몰라가지고 자기를 죽일 줄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에 이승만은 결국 헌병대를 동원해 따로 병력 동원을 명령하고 이종찬을 총장에서 해임하는데 이종찬이 해임되기 얼마 전에 부임해온 신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앞에서 이승만은 한국군 장군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인사시키는 와중에 이종찬을 두고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한일합방 때 도장치고 나라 팔아먹은 양반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찬이 면전에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해온 신임 유엔군 사령관이 마크 클라크라는 사람인데 마크 클라크 앞에서 이승만이가 한국 장군들을 일일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소개하다가 이종찬 차례가 오니까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종찬이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종찬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한일합방 때 도장을 찍은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었다. 나라 팔아먹은 자손의 손자가 이종찬이다. 이종찬이가 있는 면전에서 그렇게 이승만이가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승만이가 이종찬이를 안 좋게 봤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면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 개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 이종찬이 저놈을 즉각 포살하라 하죠. 이 얼굴을 실룩실룩 때면서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43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첫 시작 부분에 드러내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10분을 드러내고 하는 얘기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은 딱 두 번만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고 바로 한 번 더 녹화를 해서 올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강경한 반일 정책과 발언들 이라는 대로 이 부분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